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생각의 동선 김선덕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이너프 어법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 제가 이제 순수 제작자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제 가이드를 조금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너프라고 하는 단어를 교재 제목으로 적을 때 저는 이제 막 있어 보이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너프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 한 권으로 수능에 필요한 그 29번 문제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맨날 감으로 풀고 약간 이런 걸 아예 없애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정리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면 되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 쓰고 있었던 책을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이제 제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아예 한 1년 정도에 걸쳐가지고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전부 다 새로 제작한 책이거든요. 그 책을 첫 페이지 쓰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책의 컨셉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감을 해보자면 업법 강좌가 여러 개인 거, 뭐 이렇게 수준별, 단계별이라고 하더라도 좋아요. 빌드업도 좋긴 한데 저는 일단은 업법 강좌가 여러 개인 게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하나로 충분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리고 추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있잖아. 사과 먹을 때 씨앗부터 먹는 친구는 지구상에 한두 명 될까 말까 하지 않을까요? 일단 조금 맛있는 이 과육 부분 거기에서 영양소도 맛도 챙기고 필요하다면 씨앗을 먹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씨앗 먹어본 적 있어요. 실수로라도 한 번씩 먹는 거지 막 의도적으로 이렇게 씹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씨앗을 발라내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는 정말 추리고 추려진, 고르고 골라진 약간 정말 정수, 에센스 같은 것만 쫙 모아 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조금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업법이 사실은 공부하기 싫은 과목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고등학교 3학년 때 미루고 미루었다가 이제 근데 막 계속 틀리잖아. 모의고사 볼 때 업법 문제 맨날 틀리고 약간 한국인인데 원어민도 아닌데 그 원어민적인 감각을 내세워가지고 어색한 걸 불러보겠다는 뭐 그런 객기 같은 걸로 몇 번 버텨보다가 9월달 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그때 업법을 조금 공부해본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기 싫고 미루기만 하는 그런 과목이 맞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학문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에 나오는 수험자의 입장에서 시험 문제 딱 한 문제를 깨끗하게 맞출 용도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컴팩트하고 이펙티브하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념과 문표를 하나로 구성을 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 한 권으로 전부 다 끝나야 되기 때문에 개념과 문표를 하나에다가 넣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요. 밀도가 높은 거랑 빡센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렇죠? 제가 밀도가 높다고 했지 어렵고 빡세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어렵고 빡센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제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도 나름 영어를 전공을 했고. 그렇죠? 이게 저는 영문학 전공자가 아니에요. 영어 교육학 전공자도 아닙니다. 그쪽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영어 교육과 영문학, 문학 쪽은 좀 약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학입니다. 그렇죠? 저의 자랑스러운 모교. 한국외대를 이렇게 쓰면 흡수라고 쓸 수 있는데요. 영어학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조금 의미론도 다루긴 하지만 구조 이런 거에 조금 관심이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테크놀로지까지 접목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조금 하드웨어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 보면 업법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제 전공과 완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이런 하드웨어만 체크를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더블 매이저거든요. 그렇죠? 통번역학에서는 이런 하드웨어가 어떤 식으로 소프트웨어까지 의미론을 만드는지까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추려내고 골라내는 것도 전문가가 하면 꽤 세련되고 고급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제가 구현을 했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탄생을 한 목차가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글자는 조금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책을 보시거나 아니면 맛보기 교재 같은 데에서 아마 펼쳐보면 있을 페이지인데요. 자, 1장, 2장, 3장, 4장 해가지고 총 25가지의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할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컴팩트하고 이펙티브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요. 빈틈이 있고 허술하고 엉성한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괜찮을까요? 컴팩트하고 약간 양이 적은 거하고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컴팩트하다는 건 있을 게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험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공부를 좀 덜 하면서 더 맞겠다라고 하는 깍쟁이 같은 마인드는 글쎄요, 저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일을 맞으려면 일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그 어떤 밑바탕을 가지고 그 커리큘럼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면 동사하고 준동사부터 치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시험에 되게 많이 나오는 WH와 DEC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좀 작지만 소중한 것이 있어요. 스몰버트 굿을 조금 제작을 하고 GP를 할 때 좀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예를 들면 도치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 형용사 부사 같은 거 우리 전통적으로 되게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조금 핫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신하는 계열인 대명사와 대동사 파트 이런 것들까지 조금 깨끗하게 정리를 할 것이고 마지막에 수능 기출 적용까지 할 겁니다. 뭘 가르치겠다라고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목차를 보여드린 것은 제 자신감이에요. 여러분이 이 책으로 한 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을 목차를 한번 읽어보시면 드실 거예요. 왜요? 빈틈이 없다는 걸 아셨을 테니까. 저는 쪽집게 강의도 못하겠고요. 번개 특강 이런 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깨끗하게 순수하게 정직한 노력으로 완벽함을 추구하시는 학생들한테 최고의 완벽한 작품을 선사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이제 댁에서 그 책을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막 글씨가 조금 작아지는 것은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개념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개념 파트는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걸 어떻게 세련되게 표현을 할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거든요. 디자이너 분들한테도 제가 엄청나게 제발요, 제발요 이러면서 디자이너 분들한테 이걸 조금 구현을 부탁드린다라고 많이 했는데요. 없는 내용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컴팩트하게 잡을 건 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로 최대한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조금 비어있고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은 제가 강의 시간에, 그렇죠? 저의 어떤, 저의 무기죠. 그렇죠? 이 분필, 그렇죠? 그리고 칠판을 가지고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과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보시면 친구야 어떤 하나의 문장 파트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수능 기출은 아시다시피 문단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저기 뒷장에 5장쯤에 가시면 수능 기출 적용해서는 이런 문장이 모여있는 문단에서도 실전적인 개념과 풀이를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잡혀있는 게 제가 이번에 1년 동안 제작을 한 이너프 교재, 그중에서도 어법의 구성이었습니다. 약속은 지키도록 할게요. 이너프라는 단어를 제 교재 제목에 쓴 것 그래서 이 하나로 충분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께서 이 한 권으로 마무리해서 또 다른 어떤 부수적인 아, 이거 좀 비어있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상 이너프 어법에 대한 가이드 영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